필드난 초지물의 반응 핀드난 초지물의 반응 안녕 친구들 핵융스가 왔어 제가 할 일이 있는 법정 네 그 역할 구조를 저도요. 저도 너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섭탱 입장에서는 아마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메인 탱이 나와야 섭탱하니까. 맞아요. 저는 탱커로 너무 괴로운 몇 달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방이 없었어. 본 적이 없었어. 전 밖에서 돼지랑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네. 아 이게. 먹긴 먹었는데 좀 말이 졸네요. 호응할 테니까 쓸 때 알려주세요. 네. 아이고. 흠피가 계속 보네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 구경찰이 있나? 어 나이스 아, 좋네 아, 좋네 많이 모았는데요? 자, 어디까지 했더라? 아, 오케이 조용히, 조용히 집중해야 돼, 지금 집중해야 돼 흐흫 가고 있습니다 아, 원포 또 공 썼네 네, 크러쉬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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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길려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중에 반말이 안보내져가지고 대단하거든요 뱃길려나 몇라운드에요? 첫번째 자, 그러면 저 잠깐 스마트 좀 갖다 보일게요 여기 3, 2명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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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단 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목표 1-2-2-1 저 윌스턴으로 바꿀게요. 일단 디바 때문에 그래요? 저희 로드호그 들어왔습니다. 갠진을 잘랐어요. 킬러만 좀 물어볼게요. 어? 불사장치라서 좀 이따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윌스턴 잘렸어. 이게 뭐지? 1-2-3-2-3-2-1 나 알지? 이라소. 가완점에 덮여간다. 아니야. 오른쪽에 로드오구요? 류진노 키워봐라! 숙양 위치 아이고 류요! 와가 택혀! 어? 네? 거기 네 너 아직까지는 가장 잘 버티고 있네 그러니깐요 저 콩이 있습니다 뭐야? 깨워보려면 아이고 아이고 류즈가 보호 중에 숨에 좋겠는데 아 모이라가 맞췄던데 아 팀급화 아니냐고 저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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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시 싸워볼까? 어? 어? 저거 빨리 뺏길 것 같아요 일단 바스 들어볼게요. ㄷㄷ ㄷㄷ 어? 어? 호그한테 다 주네 그러니깐요 제가 리퍼 들어보겠습니다. 지하가 우위가 없어서. 아 2피. 2피. 넵. 제가 둠피랑 루도그만 보겠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금방ion HV 자 어디까지 escREYLE. 아이고. 어이여 사실. 그ня. 가고 가고. 현실. 히힛 오우 오우 다 불렀어 아 이게 좋은데 아 이겼네 아 이겼네요 나가서 한 판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판 더 하시나요? 한 판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 네 단디님 혹시 친추되어 있으시면 해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뒤에 배태가 알려주시면 제가 친추되어 어 저 포맥이 친추되어 있어요 아 그럼 제가 네 어 근데 머스타더님 친추되어 있을 때 다른 아이디이시구나 아 아 방금님이 어디 가셨나? 그러니깐요 어 어 오셨다 어 오셨네 들리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저기 당근님이라고 새로 가입하신 분 아 네네 같이 하셔도 돼요 물어볼게요 한 번만 1분만 기다려 보고 답 없으면 그냥 돌리시죠 네 네 네 식사는 하셨어요? 아 네 어떻게 점심에 오셨네요 아 저 21일까지 휴가에요 아 좋습니다 아 오신데요 들리세요? 네네 아 예 오 높으셔서 안 돌아가는 어 아 아 엄청 높으시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잠깐만 아 아 아 너무 고급 인력이시다 하 흑흑 fen 흫흐 흑흫 흑 하 아이고 아 이거 이제 안될텐데 응? 뭐가요? 반격길이 아 그러면 아니요 호그 하셔도 돼요 호그는 반격길 하시는게 맞아요 나머지 분들이 좀 딜러를 트레드 이런게 맞아가지고 제가 홈퍼주의 노동으로 제일 못하긴 하는데 분발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빡겜팟 아니죠? 그런거 아니죠 다만 점수를 신경쓸 뿐 아 저 점수 포기했어요 2500점 밑으로 진짜 오랜만에 내려가 봐가지고 그냥 다 내려놨어요 상대도 오리사야 넵 그럼 더 로돌교 어깨가 무거운데 네 2,000점 2,000점만 유지하면 돼요 네 아 잘못 간다 어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좀 어우 거의 끄는거였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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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점 아 아 몰이사 1좀 주세요 안녕 아 뭐 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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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으으 호그 앞에 쬐었어요 나와주세요 파랍 진호그 이 앨물리한 일로 넘어가네 이 앨물리한 일로 넘어가네 완전히 회복시켰다 우리사 뒤따라가겠습니다 네 아 나 파물리로 던지는데 자꾸 땅에 떨어지지? 유심이 형태로 팀을 하셔서 수치공격을 짜리하시지 저 멈추십시오 이 자리 시작 나 불 붙었어 나 저희 뒤에 모이라 있어요 어이구 쟤 뭐야 오리사 피해 아, 예진이 날 갈때가 아니에요. 아, 자, 잡았네? 벤지가 뒤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 처리됐네. 소리만 떨고 있어. 네, 파킹리어. 위에 두피 왔습니다. 허구허구 앞에. 컷. 뒤에 겐지요. 뒤에 어픈맨도 왔어요. 어픈맨 컷. 오리스 안에 열었어. 오른쪽에. 오리스 안에 열었어. 오리스 앞에. 모이라크. 포그. 오리스 앞에. 오리스. 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나이스! 대박! 나이스! 나이스! 아프리카. 내 킹볼 나오고요. 네. 아프리카. 아 리퍼 나왔어요? 제가 좀. 넵. 같이 가야 돼. 아프리카. 리퍼가 좀 무서운데. 머리 위 리퍼야? 어. 아이고. 우리 맥디한테! 아이고. 리퍼 재웠어. 아이고. 흑삭 먹었네. 어이구 근데 여기서는 세계로 데뷔한은 전원을 한 번 더 마지막은 그냥 라인 자리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인 할까요? 자, 그래 이제 하려포섬인데, 하려포섬. 라인 선바이트 라인 선바이트 오른쪽 2층. 리퍼 왔어, 리퍼 재웠어.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좀 가져올게요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네 보고 있습니다 리퍼 리퍼 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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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한다 햇빛이 없어 덤브라님도 좀 되네 집여지나 아이고야 아 많이 밀었다 그래 그거 웃겨지 공수 변경 수리에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산행하십시오 바리사 하자 바리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바리사가 바티스트 오리사는 아니죠 오늘 여기 한 1500에서 2500 보좌인거 같은데 제가 네 제가 이번판하고 또 이제 업무 때문에 빠져야 돼서 아 저거 빠지면 될 것 같은데 네 포맹님 근데 1800점 되라서 2800점까지는 괜찮을 건데 아 네 근데 이제 시간이 1시가 넘어서 아 아 네네 완막하고 싶습니다 완막해야되니까 회사 겁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깐요 네네 봤어 어디 자리라고 어 봤어요? 여기 오리사 앞에 있으려 여기 있으려 예예예 거장 아 이 밑에 또 아 내려갈까요?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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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킹볼 아 렛킹볼 피해 아우 렛킹볼 피해 우측 2층 벤지 있어요 렛킹볼 컷 힐팬 조심 파불이 누가 뒤에 피어오는 없는데요? 어 뭐야 아 저 잡았어 잡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이고 봤어 우리 깨졌습니다 아가피 바스컷 라이피에 베르시 컷 바스킹 빨리 갈게요 빨리 가고싶다 형이 됐어 아 네 1층에서 막는 베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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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게 라인 메르시 라인 반격겠 음 베르시 나이스 용용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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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위치 한조 오른쪽 위층에 있어 다리에 오른쪽 위층에 있어 1분, 1분, 1분 뒤로, 뒤로 빼자, 뒤로 빼자 뺄게요, 뺄게요 합류해서 같이 위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아, 괜히 여기서 0을 쓰냐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서오세요, 샤떡님 안녕하세요 이거 비벼봅니까? 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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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뭐야? 리퍼 2층 뒤에, 뒤에 뛰어내린다 조심 이거 깔크에요 리퍼 아직 깔짝깔짝 짜고 있는데 어? 화 아니었대?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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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아 아아 빠르게 갈수록 되겠다 이제 저는 다시 업무 봐오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먼저 가겠습니다 어 어 자동님 휴가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아 아 아 수련이 아 왜 4일 출근해야 돼 4일은 아 4일이나 출근해야 돼 똘똘님 초대인가? 네 그 당근님한테 칩수 드렸습니다 그 당근님한테 칩수 드렸습니다 보스몹이야 네네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으 으 으 돌리면 되나요? 예 우선으로 떠나는 냐 어 어 이거 오버워치 같은거 모바일게임도 있던데요 중국건가 짝동 같다 네 맞아요 짝동 근데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캐릭터 몇 개는 열려있는데 나머지들은 뭐 8,000원인가 9,000원인가 주고 사야 되는 거더라고 어 들어가세요 어떻게 오리사를 해야 될까요? 라인을 해야 될까요? 이 맵은 윈디? 윈디나 라자가 낫지 않을까요? 라자 해보자 그럼 나 21일까지 휴가 어 휴가 너무 긴데? 아 출산휴가라서요 한 번 하고 나가야 될 수 있어 어 오른쪽 겐지 내려갈게요 내려가죠 아이씨 한쪽 오른쪽 위에서 접려오기 아냐 아냐 이거 헤드 한 대 맞춰 장관에 좀 빠지수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전 못 살려 두피 두피 어 잠깐만 어 사퀴 왜 이렇게 짧다 아이고 와 빼야 되겠다 아 이거 못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1번 옛날에 이거 꽁 한번 들테니까 아나 한번 해보실래요?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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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바로 앞에 한중 바로 앞에 한중 바로 앞에 살린다 살린다 와 이거 머리 다 재웠어 아이고 아 이거 아 밥이 왜 아직도 안 나오지 어 방병 녹아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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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 한중 와 대박 동갑으로 아 이거 정피해 정피해 겐지 아이씨 한중 불쌌다 아이씨 한중 불쌌다 나이스 조피 잡았나? 조피 잡았어요 아이씨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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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더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집 뭐야 어 누구 자는데? 어 누구 자는데? 어디 올라가요? 아냐아냐 아래에서 막아도 될 것 같아요 아래에서 하세요 아래에서 하는게 제일 베스트 다 올라가 있는데? 망치 들어가요 어차피 쟤네가 내려와야 돼서 못 썼다 아이씨 두피 떨린 다이스 컷 오리다 나이스 그래 나이스 아 낮에 하니까 눈이 침침한 것 같네 밤에 하면 모니터가 딱 짱짱하게 잘 들어오는데 적은 남아 없겠지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2층 위도 아 옥상 위도 오 잠깐만 나 힐 좀 뒤에 여기 아랫사운드 여기 아랫사운드 저희 4명 없 옆에 몇끼리 몇끼리 아이고 겐지 필 못찾겠다 뒤 호그 뒤 호그 안개 커져요 어 호그 뒤에 재온거 깼다 겐지 이제 공 와요 어 이번엔 빨리 낳았다 봐 겐지 공 있어 겐지가 준비됐네 어? 오오오 쟤네도 메르시 하나라서 메르시 암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할만한 것 같아 쟤네도 힐러가 없어가지고 펜치 pak 펜치 거기 raise money 있어요 베isión gebag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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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땅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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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 견지 진짜 못한다 근데 아아 깜짝 놀랬네 나이스 최고의 플레이 더블님 아까 뭐 그냥 들어야지 그랬는데 아 더블님이 그랬어요? 샤톡님 아니고? 네네 라디오도 잠깐만 한파 잠깐만 한판만 쉴게요 네 돌리고 계세요 아 더블님 게임 못하신대 더블님 내일 붙여놓으세요? 네 네 감시기지 지브롤터에 도착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즌 2 2 2 2 2 2 2 3 그래 위도우나 겐지 중에 한명 양보해줘요 아 위도우나 겐지래 함조중에 이따가 수비할때 또 바꾸면 되지 이따가 수비할때 또 바꾸면 되지 홀인사네요 어우 반격 걷기만 하네 나의 위치 나의 위치 라인 방벽 해줘요 여기가 매크린 황을 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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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왈으로 왈 위도우나 능Pal 왈으로 왈으로 좌우 시험하시오 1-2-2-3-4-0 아우 못 잡네 돌핵 정원을 파되듯이 금방 갈게요 중독대회로 오리사 피해 오리사 피해 가윤 반복이야말로 완력에 이르는 길이 마음을 여시어 하늘 하늘 뒤의 위도우, DH의 위도우 정면 좌측에 오리사 다리잡아요 궁을 지켜보는중 실전 범위 기준 공을 지켜보는중 공을 지켜보는중 와불이 각자가 안맞고요 공땡이야 나노땡여 공을 지켜보는중 화물을 안전하게 훔쳐받게 화물 좀 보세요 덤브라쿵 감격 파줘요 저게 돼? lots of people 안 썼어요 엠피랑 디바공이랑 하면 되겠다 시간 없는데 어디갔어 딜 자리 하나 주실래요? 저희 쪽으로? 킬 해주세요 그냥 해 그냥 해요 더 나갔네 설마 여기로 들어와 내려갈게요 오세요 빨리 뒤로 깨끗이 나왔고 또 다치겠지 뒤에 제냐타 이제 괜찮을 거야 뒤로 갈게요 뒤에다 잘 잡을게 이제 킬 수납이 될 것 같네요 이제 도착해 킬 수납이 될 것 같네요 저거 우리 킬 수납을 해볼까요 이제 킬 수납이 될 것 같네요 좀 더 해볼까요 결빈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전혀 안 맞게 공격이 될 것 같네요 아마도 이걸eda 이메일... 우웩 음웩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음웩 치료가 필요해 넌 완전히 치유됐다 으악! 가죠! 셔츠 기층 개치 으악! 으악! 아우 무겁네 아유 무겁네 이 중독의 중독은 도움말자 1. 힘을 합쳐 즉수 공격을 전개합시다 전원! 허경조심 전원! 문 neurи 다시 전설해 주세요 전설 전설 연설 목표 2. 1-2-2-2-3-1 잠시만요 오우 전원첩이었다 왕릉이 죽는다 최고의 플레이스 수고하셨어요 네에에에에